안녕하세요. 파고다이티 SK 대표항사 김민하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어떻게 7월 시험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준비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작게나마 선물 같은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7월 시험을 대비하시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특히 쓰기 일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쓰기에 좀 아직 약한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상반기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저 밑에 보시면 여러분 중국어 기본 구조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특수문형. 특수문형 하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바자문이라든지 빼자문 그런 애들이 매달 거의 다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휘의 의미나 어법적 특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어휘 관련 문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쉬워 보이는데 막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푸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각 문제들을 좀 준비해서 풀어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걸 암기해주세요. 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부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부서어 하면 바로 뭐가 떠오르시죠? 바로 부조계이죠. 맞습니다. 부조계에요. 주어와 수러 사이에 부사, 조동사, 개사구 일반적으로 부조계의 순서를 따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죠. 바로 상급부터 우리를 괴롭혔었던 또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또이 같은 경우에는 개사로서 뒤에 전지사죠. 그래서 전명구를 이루게 되고요. 당연히 수러 앞쪽에 위치가 되는데요. 근데 너무 특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순서하면 부조계를 따르지만 이 또이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수러 더 가까이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부조계만으로 좀 부족하고 또이가 났을 때는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생각해내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아직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메모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암기하고 시험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어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꾸구, 꾸구는 딱 봐도 여자분이시네요. 네 고모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징쉬하면 사람의 정서나 감정이란 뜻이고요. 세 번째 또이 비엘랜더, 다른 사람의 대안인데요. 이 또이 자가 지금 뒤에 명사나 명사구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이 다음에, 더 다음에 명사를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민간은요. 딱 들어도 뭐 여러분? 민간, 민간마다. 한국어랑 좀 소리가 많이 비슷하죠? 민간, 여러 번 읽으시면 그냥 머리에 쏙 들을 것 같아요. 민감하고 예민하다. 마지막 페이창이라는 정도 부사가 역시나 나왔습니다. 이 또이 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사와의 위치 문제를 좀 많이 물어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또이하고 수로하고 페이창. 이 순서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맨 오른쪽에 수로를 먼저 써볼게요. 민간, 민감하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부조개만 떠올린다면 부사인 페이창을 먼저 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또이 자는 반드시 또이는 반드시 얘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이창이 오는 거예요. 정도 부사가. 그래서 이 구조만 가지고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면 주어는 또이 다음에 명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민감함을 느끼는 건 당연히 사물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까 여자사랑 고고 고모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면 고고 또이 매일 안다 징시 회장 민간 고모님은 또이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법 구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영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영어라는 거는 중국에서는 정어, 팅위라고 하죠. 바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관영어에 대해 순서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마 이것도 3급이나 4급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저거 들었었는데 5급에도 또 나오네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중심어, 명사를 기준으로 요 제일 가까이 오는 것이 바로 구조조사 더죠. 그래서 만약 책을 꾸민다면 요 이스더슈, 재미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찐티앤마이 더슈, 오늘 산 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조사 더가 가까이 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수량사가 오죠. 한 권, 한 잔 이런 식으로 한 명 이런 식으로 수량사가 오게 되고요. 그 바깥쪽으로 지시대명사 주 혹은 나 그래서 줄여서 쪼번 나거 라고 이를 빼고 이렇게 양사와 줄여서 같이 많이 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맨 바깥쪽에 누구 건지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 있어요. 중국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 이런 식의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때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소유자로서 맨 바깥에 위치가 되는데요. 중국의 라고 해서 덜을 넣어도 되지만 사실 덜은 또 많이 생략되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소유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성질적인 면이 아니고 이게 누구 거다 라는 누구의 이라고 의미가 되는 것이라면 더 맨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 라는 그 기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년덕 하면 장년의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쯔고 춘 하면 이게 마을이죠. 이 마을. 다음 다 다오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해서 뒤에 수치나 수량 이런 애들이 오게 됩니다. 자 다음 시원 또는 10만 톤이라는 양을 세는 단위고요. 마지막으로 량시 종잔량 하면 양식 총생산량이네요. 항상 뭐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네 수로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로를 찾더니 다 다오네요. 그리고 고맙게 수로는 이렇게 루 같은 아이들이 여기 수로 있어 라고 알려주니까 이걸 먼저 힌트를 삼으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이런 다 다오는 뒤에 수치나 수량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수량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뒤에 여기 10만 톤이라는 아이가 수량으로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톤에 달했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10만 톤에 달하겠어요? 작년에 이 마을 이건 양으로 좀 따지기 그렇잖아요. 따지기에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양식 총생산량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앞쪽에 오는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작년에 이 마을의 양식 총생산량이냐 아니면 이 마을의 작년에 양식 총생산량이냐 이 순서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 명사 중심어 제일 가까이에 뭐가 옵니까? 구조조사 더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취니언 더 그냥 취니언이 아니잖아요. 취니언 더 얘가 더 가까이에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이 이것을 가지게 되는 소유자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도 더가 생략이 됐어도 소유자로서 맨 바깥쪽에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답을 보고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 마을의 작년에 양식 총생산량은 10만 톤에 달한다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간이니까 더 밖에 나가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조조사 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잡기를 더 어렵게 생각하셨습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맨 바깥쪽이며 소유를 나타내는 말은 덜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명사를 꾸미는 말 관영어의 순서는 우리 5급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결과 보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보호는 수로 뒤에 나와서 얘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뒤에 동사나 혹은 또 다른 형용사가 위치가 된다면 그 아이가 바로 결과 보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애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우리 5급에서 좋아하는 결과보호는 무엇입니까? 동사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수로 다음에 또 다른 그 결과 이후에 명사를 가지게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자, 지금 동사 다음에 콩쥬 하면 컨트롤하다, 통제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짜이가 나왔어요. 자, 또 결과보로 이끄는 짜이 같은 경우는 그 뒤쪽에 뭐가 합니까? 장소나 시관 혹은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이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맞춤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해석을 들어보세요. 애 통제하다 애 통제되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빈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혹은 어디로 통제가 되는지 그 결과나 범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 合理 合理는 합리적이다 구조조사 더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庄修費用 庄修는 인테리어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될 테고 자, 다음 딱 봐도 얘가 어떤 범위나 정도가 되겠네요. 뒤에 보시면 内が 있거든요. 分位之内 범위 의 내 범위 내예요. 범위 내 이 어조사 짓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의 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合理는 조동사로서 위치가 어디에 합니까? 동사 앞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요? 수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로는 아까 보셨던 庄修 통제 제어하다 라는 이야기가 수로죠. 오, 이거 뺐네요. 그러면 뒤에 짜이 오고요. 그럼 어디에 통제되는지 어떤 범위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어요? 의미적으로 범위의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로 앞에 마땅이라는 조동사가 위치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주어와 또 이제 살부치는 관용으로서 자리를 잡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말이 뭐냐면 합리적인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죠. 그럼 뭐를 어떤 범위에 넣어야 돼요? 바로 인테리어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말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확인해보면 庄修 庄修 인테리어 비용은요. 인간에 마땅히 庄修 어디에 통제되어지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져야 된다. 아니면 뭐 합리적으로 컨트롤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약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부 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풀어보았어요. 자, 다음은 특수문용 문제인데요. 특수문용 문제 중에서도 바짜문 문제는 정말 거의 매달 빠짐없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 빼잇자분하고 오 바짜분을 동시에 물어보는 건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바짜문제를 풀면 수러가 하나인 것만 보게 되는데 지금 보면 수러가 두 개나 있어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손도 못 대고 네, 그렇게 돌아오셨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천천히 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보세요. 추건은 아까 보셨던 관영어죠. 대표적인 지시대명사하고 양사예요. 그럼 그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관영어는 누구를 꾸민다? 명사를 꾸밉니다. 여기서 이 빼이는 빼이로 보시면 안 돼요. 그 피동문의 빼이가 아니고요. 빼이즈예요. 빼이즈. 빼이즈는 덮는 담요나 덮는 이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혼동이 없으려면 그냥 빼이만 외우면 안 되고 빼이즈가 아, 이불이구나 담요구나 이 단어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스스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빼이자문하고 혼동이 안 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사물명사입니다. 자, 다음 콰이는 빨리라는 부사이고 마 개사임으로 앞에 이제 위치가 되겠고요. 바 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오겠죠. 우리 바자문 구조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주어가 바 다음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처치하다 라는 기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좀 파생이 되어서 주어 자리가 이제 생략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돼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수로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문장을 많이 만들거나 어섬별을 하는데 아까 보셨던 수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수로가 여러 개 나오는 문장을 뭐라 그러죠? 네, 뭐 연동문이라고 그러죠. 그럼 연동문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자문이라고 빼자문이라고 별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동사가 여러 개 나오면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어들의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자, 아까 여기까지 봤고요. 양탈샹은 샹만 봐도 상, 중, 하, 전, 후, 때 막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죠? 바로 방위사라고 그러고 장소를 만들어준다라는 것. 또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양탈은 벽이 들어오는데 딱 봐도 햇빛이 들어오는데 어디죠? 베란다이죠. 베란다 상이라는 장소 명사입니다. 자, 다음 샤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적중 특강을 찍으면서 이 아이를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빈출한 어휘이기 때문에 이 샤이 같은 경우에는 지오하고 항상 함께 설명을 드리죠. 술, 그죠? 이게 이제 술이기 때문에 앞에 액체이니까 삼수변이 있고 오른쪽에 술병 안에 물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얘는 싹 쏟다죠. 얘도 얼마 전 우리 쓰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카페트에다가 물을 쏟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 어순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얘는 이미 쏟았기 때문에 술병 안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크게 해가 떴네요. 해가 크게 뜨다 보니까 역시 술병 안에 물이 반짝 말라서 사라지게 됐어요. 얘는 샤이 이 샤이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는 아, 진짜 너무 샤이 오늘 되게 햇볕이 좋다. 날이 되게 반짝반짝인다. 네, 이럴 때 쓰이거나 아니면 우리 나가서 햇볕 좀 쬐자 라는 그런 동작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라는 샤이 타양 만나면 뭐, 시원 샤이 타양 나는 썬텐을 좋아해 라는 그런 의미일 때도 바로 이 샤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동사로서 동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칸이 칸 틴이 틴 쑤이 쑤 동사의 중접사에 이이가 들어가면 좀 머마하다라는 동작을 간단히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샤이 샤이를 가지고 이이를 구워서 아, 이거 동사네 그러면 좀 내리쬐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 따오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 따오네요. 따오도 결과부어로서 그래서 어디로 가져가다 입니다. 자, 그러면 내리쬐고 가져갈까요? 가져가서 내리쬐까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순서만 생각해보면 가져가서 햇빛을 내리쬐는 그런 순서가 시간의 흐름상 가장 적당하겠죠. 자, 뭐를요? 그러면 뭘 내리쬐겠어요? 여러분 바로 페이지를요. 그리고 어디로 가져가세요? 베란다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대충 지금 단어들을 가지고 의미상의 어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어법 쪽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뭘 먼저 한다고요? 나 가져간다고요. 근데 떠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양탈 베란다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서 뭐합니까? 네, 햇볕을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요? 바 쪼거 베이즈 이 이불을요. 그리고 앞에 콰이가 붙어서 살짝 명령의 느낌이 붙어서 빨리 이 이불을 베란다로 가져가서 햇볕을 쬐라 말려라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보시면 콰이 바 쪼거 베이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대로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렵기도 하면서도 재밌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이걸 잘 준비 주의깊게 보시고 암기해서 시험에 잘 준비해 가시고요. 지금 특히 이거 베이즈 같은 경우는 베이랑은 다른 거다 라는 거 어휘 공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서 바로 베이가 나오네요. 네, 이 베이즈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많이 물어보는 거죠. 우선 베이 기본 문제는 주어가 베이 다음에 명사에 의해서 수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받자문을 되게 잘하시는데 베이즈문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헷갈려 하셔요. 이 위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쓰시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냐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베이가 뭐뭐에 의하여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 의해서 책이 가져가졌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주어는 주격조사 은, 은, 이 가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 가예요. 여러분 주어, 가 그리고 베이도 개사이기 때문에 전제사임으로 뒤에 명사랑 짝꿍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베이 다음에 명사에 의해서 수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날개 이렇게 가야지 절대 내가 책에 의해서 책이 저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번 단어를 볼까요? 짠, 삔 하면 귀빈, 게스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엔장은 강연입니다. 그 다음 빼가 보이고요. 쥐오, 쥐오는 아까는 여자분으로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 꾸구, 고모가 있었고 지금은 쥐오죠. 바로 외삼촌이십니다. 역시 우리 우법에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죠? 자, 다음은 감동러 감동이에요. 굉장히 보면 단순한 지금 제시 단어들인데 뭘 묻는 거라고요? 주어하고 또 당하는 네, 그런 피동인지 아니면 당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문제가 바로 피동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당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동작이 감동먹는 거거든요. 1번 강연이 외삼촌한테 감동먹었다. 당연히 아니겠죠. 누가요? 외삼촌이 요거 강연에 의해서 감동먹었겠죠. 그래서 은느니가가 되는 요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쥐오죠. 외삼촌이 빼이 뭐에 의해서 강연에 의해서 감동먹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보시면 쥐오죠. 외삼촌은 빼이 자, 빈더, 연장, 귀빈 게스트의 강연에 의해서 보여드렸다. 감동먹 감동되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요거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렇게 그냥 이 귀빈의 게스트의 강연에 의해서 외삼촌이 감동했다. 절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은느니가다. 그리고 걔가 맨 앞으로 위치가 된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자문하고 빼이 자문에 대해서 같이 보았고요. 자, 이제는 어휘 관련 문제에서 어휘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얘만의 어떤 독특한 구조, 순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잘 들으시면서도 매매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량은 자동차 같은 거 세뇌 양사적으로 한 대, 두 대 그래서 뒤에 아마 자동차가 올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나오네요. 바로 장투다. 추어가 나왔는데요. 우선 요 앞에 구조사 더 앞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우선 차를 꾸미는 관용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단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 틀을 잡을 때에는 이 중심어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 앞에 있는 아이는 이따가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혜지의 언니, 누나이고 그 다음 마일러 구매했다. 슈허, 적당하다. 자, 그럼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사실 뭐냐면 언니가 그렇죠, 언니가 그 다음에 마일러 샀습니다. 뭘 샀어요? 네, 차를 산 거예요.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몇 대 샀어요? 아, 한 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관용어가 바로 저 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고런 문제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면 슈허가 남았네요. 이 슈허는요. 슈허니야 너에게 정말 잘 어울려 해서 누구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어떤 대상에게 잘 어울리는지 그게 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얘는 어디에 적당한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상황이. 예를 들면 슈허 롤니언 노인들에게 적당하다 도 괜찮지만요. 슈허 롤니언 롤니언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장거리 뛰기에 적당한 차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 앞에 있는 요 바오는 달리다인데 지금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는 건 아닐 테고요. 자동차가 달리다 사람이 달리는 건 아닐 테고 자동차가 달리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투의 두 자는 그렇게 안 생겼네 이 두 자가 길도자죠. 이 길도자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용투 그러면 용도 쓰임새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이 젊은이는 전도가 유망하다 그러면 발전 가능성 비전 미래가 있다 이럴 때 바로 이 젠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자가 길이에요. 길 그렇다면 장투는 긴 길 장거리 길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시허 뭐하는데 적당하다? 바오 장투 장거리 길 뛰는데 장거리 달리는데 적당한 차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허가 없었다면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얘가 들어가는 바람이 좀 어려워졌고요. 시허는 어떤 사람 대상 외에도 어디에 적당한지 상황에도 쓸 수 있다 라고 얘를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답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혜지혜 언니가 말러 썼어요. 맨 마지막에 추허 차를 샀습니다. 근데 어떤 차 우선 한 대의 차를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차입니까? 시허 적당하다 장거리 달리기에 적당한 차를 샀다 해서 요 자리 적기가 많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번째 문제 정오쇼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 요 문제에서 키워드 단어는 바로 이 샹위에요. 이 샹위는 딱 샹만 봤을 때는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은 TV에서 미스코리아 대회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전 어릴 때만 해도 미스코리아 대회가 1년 중 아주 큰 행사여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와 누가 제일 예쁘다. 막 그랬고 애기 때부터 그래서 진, 선, 미 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확실히 이렇게 각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선자는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미스코리아 선이었어요. 아니면 착할 선. 근데 HSK에 왔더니 샹위는 어디에 능하다 뭐뭇을 잘하다 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미의 동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예를 착할 선 혹은 뭐 진선미의 선자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샹위는 어디에 능하고 뭐뭇을 잘하더러서 정말 어디에 능한지 예를 들면 샹위, 쯔지, 지에, 제원티 스스로 문제 해결에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능하고 뭘 잘하는지 그런 상황을 반드시 뒤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단어 펑츠, 쇼파는 우선 펑츠는 풍자하고 비꼬다 라는 뜻이고 쇼파는 도금하실 대로 수법 수법이나 혹은 기법 이럴 때 쓰입니다. 그래서 풍자하는 수법 풍자하는 기법 이라고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 쪼파는 뒤에 당연히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관여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운용은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좀 부족합니다. 도금 보니까 운용이죠. 근데 우리에게 운용은 사실 자금 운용 돈하고만 관련된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활용하다 라는 움직여 쓰다 활용하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험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로 한번 찾아보건데 바로 이 두 번째는 샹위가 전체 뼈대 수로가 되겠죠. 뭐뭐를 잘하다 어디에 능하다 라는 그리고 아까 샹위는 무엇을 잘하다 로써 뒤에 동작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활용하다 라는 운용이 이 뒤에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용이라는 운용은 방법, 기술 이런 것들과 짝꿍이 되는 것으로써 바로 요거네요. 풍자하는 기법 활용을 참 잘하는 것이네요. 그럼 누가요? 이 교수님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어 자리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의 이 교수님은 샹위 능하다 잘하다 어딜 잘하다 이 풍자라는 기법을 활용하는데 정말 탁월하십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것이고 이 문제 풀기 어려웠던 이유는 샹위가 우리에게 많이 낯설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우선 단어부터 볼게요. 정외는 뭐뭐가 대다로써 뒤에 직업이나 역할이 오죠. 그래서 바로 보니까 공정실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허가 나왔는데 오늘 이 문제에서 키워드 단어는 바로 이 로허입니다. 로허는 짠머 혹은 짠머 양의 의미가 의미가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어순 배열 문제에 나왔을 때 빠르게 다른 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출제가 되었고 나왔는데 얘랑 같이 속해 있는 단어 군 속에 다른 동사가 있다 한다면 얘는 100% 짠머의 뜻이에요. 어떻게란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독으로 못 쓰이고 뒤에 반드시 동사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밍은 역시 사람을 꾸며주는 관용어이고 마지막 카이파 역시 카이파는 개발하다 하고요. 역시는 게임이죠. 그래서 지금은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인데요. 바로 무엇을 개발하는 게임 개발하는 게임 개발자 게임 개발 엔지니어라는 한 단어의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위치적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단어들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우선 누구를 중심으로 수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웨이가 수로인데 그 앞에 지금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루허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라는 기본 틀을 갖게 됩니다. 일단 한번 써볼까요? 루허 정웨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가 되고 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직업이나 역할이 그래서 문장을 좀 완성해보면 루허 정웨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맨 마지막에 공정실 엔지니어 혹은 기술자가요. 그럼 어떤 기술자입니까? 게임 개발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군 수량사로서 직업 앞에 이렇게 위치가 되겠습니다. 읽고 마치면 루허 정웨이 이민 카이파 여시 공정실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수 있죠? 인데요. 제가 이제 컴퓨터 게임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 제가 이제 HSK를 강의한 게 구 HSK부터 조금 가르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 HSK 가르쳐기 이제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회화하고 HSK 같이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도 3월달이 신 HSK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회 시험부터 이제 참가하면서 학생들은 이제 가르쳤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뭐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뭐 모델이라든지 뭐 정말 특별한 이런 직업들 뭐 면세점 이런 특별한 장소들 이런 게 나올 거란 상상 못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고급 직업을 이제 가르치는 시기까지 제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이런 단어들 이렇게 보면서 옛날이 조금 더 쉽긴 했었다. 이런 직업은 안 나왔으니까 시험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공부하고 또 옛날 나왔던 직업도 같이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좀 수월하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는 했어요. 자 하지만 뭐 HSK 단어가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5급 같은 경우에는 1300개 어휘 안에서 내겠다 라는 그런 약속은 고맙게 해줬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나는 어휘에 대해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그 1300개 단어장을 반드시 혹시 지금 시험가기 1, 2주 전이시라면 반드시 그걸 보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아무래도 어휘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금 좀 긴 시간을 걸쳐서 상반기 때 많이 나왔었던 어법적인 뭐 특별한 어법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휘라든지 이런 거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나름으로는 정말 열심히 소개시켜 드려야지 라고 했지만 또 막상 또 강의를 마치고 나면 또 아쉬움이 들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을까 싶어서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간간이 와가지고 댓글도 확인하고 할 테니까 또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늘 시험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한 분도 실패함 없이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성적으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짱티앤